미식이 형 사랑해요. 알라브 서머치.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놀라서.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? 네? 죄송해요 정말 부러우셔서. 남자 예능이사 유재석. 네 축하합니다. 이곳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을지는 정말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더불어서 우리 광수 그리고 또 우리 유리 또 우리 도전 또 함께 했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우리 도광수 상탄 거 너무. 오늘 한 분 많은 분들 뵙고 반가웠지만 정말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한 분. 오늘 뵈서 너무 반갑거든요. 그분에게 좀 제 마음을 전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미식이 형 사랑해요. 알라브 서머치. 티르티르 인기 스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